전남 보성군 율포항이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목포 삽진항과 보성 율포항, 그리고 신안 생김항 등 3곳이 국가어항으로 예비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보성군 율포항은 2024년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 대상항 공모 결과 남해안 중심의 무궁한 가능성을 인정받아 전국 2위로 선정됐고, 향후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에 국가어항으로 최종 지정될 전망입니다.